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범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올해 코로나 10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우면 사회복지관과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활동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장, 후원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나눔활동이 가치있게 실천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모두에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